아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이어서 갑니다 아까 하고 로데론에 탈출하고 밥 먹고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열심히 게임 해야죠 아 금요일이랑 목요일이죠 백수라서 시간 간 것 밖에 없네요 어둠의 여왕 이로 새로 형성된 역병지대 야영지에서 실바나스가 새로 얻은 자유와 저주받은 언데드로서의 미래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백수라서 신작 게임 맨날에서 좋다고 했는데 리포지드 사버렸네? 아 카카로스 때가 좋았어 네 몸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우리를 넘데드하다 참으며 흉물이란 말이다 우린 여전히 뼈저린 고통의 노예가 반갑다 실바나스 여군주 아서스를 몰아내며 보여준 너의 용명함에 나와 형제들은 진심으로 단복했다 우리들과 함께 이 땅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 걸 제안하려 한다 아이 마트라스 난 아서스가 시자가 되는 것 말고는 관심 없다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 폭수에는 관심이 없다 바리바나스 우리는 이 역경 지대의 미래다 다 함께 이 땅을 지배하거나 그게 싫다면 꺼져라 너희로 사는 건 신물이 난다, 공포의 공주 자유를 포기하고 너희 같은 멍청이들에게 고속될 것 같으냐 망그로 해라 조만간 다시 만나자 조만간 다시 만나자 원방진 녀석 서브 두 개나 있네요 육기게 생긴 놈은 무엇일까 흑요석 조각상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나 쉽게 보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 새끼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저기가 이 방금 맑은 놈 뭔가 수염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저 녀석을 혼내줘야겠구만 아이템 까고 맵이 너무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독한 놈들 아이템 줘 생긴 거는 그 좋은 아이템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능력은 아니네요 공격이 올테니까 아 막아내라 그런 내용이죠 하나 둘 셋 예에이 내꺼야 내꺼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 마녀야 줄루그 족장께서 널 사냥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얼마든지 덤비라고 해라 미개한 거사 방어타워 겁나 지어서 틀어막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크아 어디에 피해 마치면 되겠습니까 왜 짓다 많이 미쳤니? 이거 끼고 막고 싶은데 이렇게 막 져 뭐 느낌이 쎄하네 올라가 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요즘 정신 없..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대충 막 게임하고 부정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갈속 날 괴롭혀 새로운 일 줬으면 새로운 일도 좀 써보고 해야될 거 아니야 그딴 것도 없어요 미친놈이 어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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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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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준비해 딱대 딱대 빚을 준비해 거기서 마법 질이야 거기서 마법 질이야 거기서 마법 질이야 얘들아 국소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체력을 회복해야 된다 얘들아 체력을 회복해야 된다 오 얘 겁나 센 것 봐 얘 뺏는 게 낫겠는데 잠만 잘 거니? 쎄지도 않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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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야겠어 죽일 가치조차 없는 것들 죽일 가치조차 없는 것들 뒤지겠다 뒤지겠어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원거리가 없네요 얘가 업그레이드를 받으니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해골로 정찰이나 좀 하자 여기 기지 있네 머그... 머그톨 과학자 과학자가 요 녀석이죠 추가 피해를 주고 기절시킵니다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155원이야 뭐야 쓰기에 따라서 뭔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흠흠흠 하나씩 막자 한쪽씩 그거 여기요거 아 근데 너무 역겨운데 쓸데없이 빡치잖아 야 어이씨 코앞에서? 빅녀슬? 아 웃기지마 이게 왜 죽어? 왜 터져 저게? 돈도 없는데 이씨 왜 이렇게 없냐? 업그레이드해서 그런가? 업그레이드는 해야될 거 아니야 이씨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방어에 전념을 했어야 된다 아이씨 아이씨 얘들아 힘의 차이를 보여줘라 네크로맨서로 쳐들어왔냐? 웃기는 쉐기 가자 나갔으니 가자 아이씨 쟤는 너무 센데? 센걸 떠나서 길도 없죠? 아주 자연스러워 뭐하냐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가 미끌거리는 녀석들? 안 든다고 빨리 쓰자 겁나 약하네 돈 없는데 저런걸 바로? 그니까 얘네 오는거 저거 덩어리들 뺏는게 최고인거 같은데? 저게 배후배 같은데? 저거 다 뺏어옵시다 마다 많네 내 목숨을 낼 줄림께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너무 아프니까 그걸 막아놔 소환 끝났습니다 소환 끝났습니다 소환 끝났습니다 소환 끝났습니다 소환 끝났습니다 크흠흠흠 어디 보자 야 어딨냐 빨리와라 야 빨리와 중급한 상황이야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쁜 상황이 말이야 이거 뺏어 오우 예에에이 별걸 다 틀어막아놨네 니가 날 덜살렸나 여기 좀 부셔라 야 어우야 망했다 존나 망했다 주인님을 삼깁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고쳐줄래? 잊지말고? 주인님의 뜻을 받댑니다. 고치고 아 좋고 좋고 아 되게 쎄다 이거 4마리 뽑아서 한 번에 먹자 가는 동선이 아깝다 배 같은거 여기를 숨져있네 얘들 좀 다물게 그렇지 그렇지 그건 안돼요 비싼거에요 비싼거에요 미친놈이 저걸 뺏어야 돼 저게 알짜야 물컹물컹한거 잡으러 가 뭐가 죽은거야 뭐가 죽은거야 셋 셋 다 대기해 쪽쪽 다 빨아올 대기해 아이템 한내끼도 없네요 아 맵 구성 아 맵 구성 알찬것 봐 극혐이야 아 맵을 왜이렇게 만들었냐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기꺼이 복종하러 사로운 놀이라도 병력의 보탬이 될 수 있겠지 400달이랑 안 놀아 보탬이 될 수 있겠지 말같이 나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 길이 있구만 쳐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새록새록 나네 나가있어 흐흐흐흐 뭐야 그렇지 뻔하지 아 야 죽었다 아 아 너희들은 작업할 준비 하나 둘 셋 넷 어? 어? 아 대장에서 다 부하됐나봐 와 뭐야 나 이제 이쁜 유령에게 복종한다 어그톨의 전사들도 복종한다 아이씨 당연히 그래야지 이동하라 아 어째 어째 너무 소비가 크더라고 아이씨 앙롬의 거 능력 뭐있어 흐흐흐 만화연소 충격파 어우 세다 무슨 오라도 있네 오우거를 고용할 수가 있어 저기도 있네 어디 가냐 뭐하냐 아이아이아이 뭐하냐 뭐해 이 까물게 그렇지 그렇지 어우 겁나 잘 싸운다 고쳐줄래요? 어어 와 잠깐만 사이 해골 해골 여의만 가서 가자 아 해골들 여기 여기 정찰하러 가 여기는 공격할 거 밖에 없네 왜 자신이 없는데 이길 자신이 이거 좀 이상한데 게임 구성이 저 도로 저 양으로 쳐들어오는게 정상인거야? 아이씨 이해가 안되네 감속으로 바꿔 이거 좋다 잠깐 자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쳤네 겁나 세네 야 다 모여봐 잠깐만 뭘 해야지 가서 하나 빨고 오자 오른동안 대장을 납치하면 내꺼 되는거 아냐? 대장이 누구야? 너가 대장이냐 아씨 야 쳐들어가 저 썩은갈기 저거 색깔 보니까 버프 있는거 같애 어? 버프는 있는데 잠깐만 하자가 있다 야야야 탈출 이리와 아 웃기지마 돈 버는 데가 있었네 여기에?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지키러 가야돼 빨리 죽여 와 잠깐만 잠깐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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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씨부 무시해 일로와 얘네 부셔 얘네 부셔 오우씨 야야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제발 부서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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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쿠이 급한 상황에 지금 와아 지렸다 야 돈벌 돈 벌러가 신게임 주인님의 뜻을 받듯이 주인님의 뜻이 주인님의 뜻이 주인님의 뜻을 받듯이 고치고 일로와 5천원밖에 없네 귀신들린 금강 먹고와 아 미친 게임 이거 내 모든 병사를 쏟아부어도 비벼질까 말까인데 진짜? 양이? 이거 왜 이렇게 안먹냐 이 새끼들 27밖에 안되잖아 너는 왜 안가 너는 일본부대 아냐 이제? 궁금한게 있는데 왜 일꾼이 둘이나 있는거죠? 네 주인님 쟤가 원래 고치던 애구나 덩어리 안보냈어 뭐야 뭐야 와 얘는 반사가 있네 해봐 개이득 먹었니? 말하라 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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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가 수행사제가 들어가있네 저 부대 그래서 이날을 지겹구나 목숨을 낼 줄림께 주인님을 삼깁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입 다물게 와 야야야야 가사 막아 아 진짜 심기임 죽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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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놈의야 아 아 아 조금만 하나도 열받는데? 아니네 뒤에 있었나 보구만 자식들 정찰 좀 하고 와 운동매물 이따위야 별로 안 세다 저거 뭐 있어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별로 안 세네? 정작? 좋아 넷을 꽂아넣고 아니 잠깐만 한 새끼 어디 갔어? 잠깐만 한 놈 어디 갔냐? 좋아 이렇게 하고 병사가 필요할 것 같다 야 구울 구울 막 보내서 밀어버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여섯 개 그만 지어 그만 지어 돈 아까워 주인님을 섬깁니다 얘네가 입원 이제 여섯 마리 아 이거 어떻게 잘 막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야 야 야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너그들 너그들 추가 위에서 올텐데 느낌이 아래는 어차피 내가 공격을 가면 안 오겠지? 안 오는 게 아니라 공격하면 겹치겠구나 구나 흐흐흐흐 바리마트 얘 얼굴 좀 그래 얘도 돼 있네 아 뭐야 어디다 썼어 아 뭐해 어디다가 써온 거야 낮은 율집이 야 아 추가 야 아 어 아 아 아 아 아 가가 가가가가가 가가가 닫혀 들어가야 닫혀 들어가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다, 4초 들어가 다 뺏으면서 잠깐만 잠깐 타임! 타임 얘들아 디버프 겁나 걸려있는 것 봐 어우 그렇게 아깝니? 혐오스럽구요 불러와 불러와 한번 건드렸으니까 하나 있을거야 불러와 불러와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몇 마리니? 넷, 다섯 빨리 와 와 다 뺏었다 진짜 이런 애들이 의외로 위험해 야야야 혼자 남았니? 빨리 죽여 빨리 죽여 구우십 내놔 내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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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여기 끝났어 날벌레도 어딨어 가자 가자 가자아 싹 돼 야 니를 힘줘 그냥 밀었다 그럼 돈이 없진 않지? 뭐하냐 아, 아, 아 돈 좀 오반데 인구는, 인구는 뭐 줄테니까 때려 부셔, 때려 부셔 안 주네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근데 솔직히 얘가 더 좋아 쟤는 뭔 스킬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좋은 스킬 있었던 것 같은데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 버퍼로 생각했어 어, 뭐야 너 6레벨까지 돼? 에이, 돌아가 봐, 돌아가 봐 뭔 짓을 한 거냐 이게 야, 막아 막아, 막아 와 근데 엄칙하게 온다, 진짜 에이가 아니라 병사를 보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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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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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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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군 병력이 보기 와, 이걸 왜이렇게 세냐 아 너 말도 안 되게 세데 진짜 말이 돼? 개오바야 죽어요 와 다 깨졌어 미친 다 깨졌어 미쳤어 야 나무 캐는 놈 한 놈도 없냐? 뭐야 그 반턴 애들이 지금 다 죽은 거야 여기서?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14,000원이나 있는데 야 돌아와 그럼 나무 누구로 캐? 인구도 없는데 아 어떡하냐? 아 이게 뭐가 이래 게임이 아 엔간이 쳐들어와야지 뭐 저걸 해골을 무슨 수십마리를 뽑아가지고 다 쳐들어와 무슨 패키지 게임이야? 아 미친 진짜 야 이거 나무 어떻게 해? 나무 캘 방법이 없는데 내 목숨을 낼줄게 아 미쳤네 야 싸워 그냥 가서 아 하 미친 게임 진짜 나무 네가 주먹으로 먹히냐? 응 인구를 줄여야 되는 건가? 어 인구를 어떻게 줄여? 이거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거 있어서 훨씬 편할 것 같긴 하다 인구도 늘기 시작했지? 아 너무너무 많은데 건물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 이거 말도 안 돼 와 저렇게 온다고? 아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어 씨부 저거 어떻게 해 내가 아니 뭐 마모 폐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마모 폐제로 하면은 그냥 다 한 번에 해제해 버릴 수 있는데 마모 폐제 유닛이 하나도 없어 하 아니 아니 뭐 이따위로 만들었냐 진짜 진심으로 이게 어느 시점이야 나 이거 어느 시점인지도 모르겠다 막은 직후네 가자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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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진짜 다 뺏었는데도 이 난리가 된다고? 아 씨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이업을 한 거야 그럼? 와 건물이 못 버틴다 저거 쏘는 것 때문에 저걸 추가해야겠다 아아 화력으로 버텨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을 또 침묵을 걸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까먹고 아 못 걸었다 아 이거 아 몰라 그 차라나 아이씨 충격파 아 겁나 약해 아 왜 저렇게 쎄? 아니 씨발 말도 안 되잖아 전투력이 저런 걸 쳐들어 온다고 저런 걸로?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건물이 이 도살 이 시체수리로 부져야 되네 근데 여기를 내가 어떻게 틀어막냐 이걸로 막아야 되나? 아 아 네 주인님 거기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아 가봐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겁나 좋네 이거 N이야? 아 왜 이렇게 키가 무슨 어우 씨X 진짜 아니 왜 N키야 무슨 뭐는 Q고 어떤 건 N이고 어떤 건 F고 뭐야 저게 너무 화나 너무 화나 어떡하지 너무 화나 그래서 2탄 게임을 만든 거야 이거 뭐예요 건물 키가 뭐지 BH 진짜 이거 거의 법정 하겠습니다 키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씨 심피티를 내가 당했네 셀프 심피티를 당했네 미친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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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말도 안된다 가자 아 정하구나 빨리 죽이고 가자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어우 내가 쟤네한테 가는거면 쟤네가 나한테 오는게 더 빠른거 같애 미친게임이야 사나먹어 이거? 아 역시 역시 빡치는데요 아 진짜 겁나 아프네 진짜 세다 말도 안되는데? 위에 한번 더 맞고 80을 만들어서 쳐들어가네 80을 만들어서 쳐들어가네 80을 만들어서 쳐들어가네 추워 10 80 10 10 10 10 10 10 100 10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맨날 부른거지 뭘 도와드릴까 금이 더 필요합니다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W랑 N이라니 손가락 찢어지겠다 찢어지겠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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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저거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좋아 저거 덩어리 나오면 너무 아프다 부셔라 그렇지 야 이거 이렇게 부수는 거였구만 어째 너무 아프더라고 이제 빼도 되겠다 이 정도면 이거 부숴 저거 부숴 저거 부숴 빨리 부숴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저거 부숴 와 진짜 잘 부숴다 다른 종족 거랑 비교도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수비를 할 수가 있나 근데 저거 저쪽으로 쳐들어오면은 지금 본진 쪽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군주님 적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개도 죽었니? 걔는 좀 곤란한데 많이? 좀 많이 곤란한데? 운을 내리시겠습니까? 주님 기꺼이 복종을 하겠습니다 제 운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보겠다 다 보겠다 다 보겠어 어유 잘 보겠다 고쳐 어어 다 보겠다 여기서 안 오는 거지 길 없지 길 없다 와아 와아 이제 난 자유야? 가자 어어 씨발 쌍욕이 다 나오네 주인님의 뜻을 받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용병을 사자 봐봐 소환이 끝났습니다 뭘 해야하지 너 레벨을 못했냐? 그럼 십일 부족해? 십일이 많은 건지 저런 건지 모르겠다 자 용병 사야 되니까 돈 모아두자 그... 850짜리를 뽑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학자 여기 있네 어 싸네 좋아 멍청한 벤시 같으니 감히 공포의 군주에게 맞서려는 거냐 신경색 당하면은 큰일 나니까 저거 일단 잡고 여기 금방이다 쟤네 집까지 쳐들어가면은 금방이야 이 겸치나 좀 줘봐 쟤는 그거 뭐야 현옥 안 당할라고 약한 놈과 뛰고다니나서 약한 놈과 뛰고다니나서 미친 놈과 여러가지 쟤는 거기다 약한 놈과 약한 놈과 이렇게 조금방 정해진다 정해진다 너무 너무 우리 같이 에이 초단원 좋아 이들 쳐들어가자 가자! 쳐들어가 일단 일단 아무데나 가봐 어두운데 다 밝혀놔 어 그건 좀 아닌데? 이 도적들은 꽤 쓸만하겠군 뭐야 뭐야 뭔데? 뭐라 싸우고 있니? 도적들이 있네 도둑놈들이 있었구만 뭐하냐 이거 내꺼에 도적군주 블루솔한테 빙이어야 된다고? 아 야 뭐하냐 그게 호전적이야 미친놈들이 서버가 두개나 있었구만 너희만 가 너희만 가고 어 얘가 블루소니 아닌데? 누가 블루소니야 얘가 블랙소니야? 아 뭐야 다 블랙소니잖아 세력이네 아 여기가 블랙소니네 그랬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너가 그 필살기로 데려와 쓰지말고 뭐요? 어 얘 능력이 참 참하네 저 데려오면은 다 내꺼인거 아니야 거미의 반지 아 개 쓰레기 같은거 또 나왔다 이리와 교섭하러 왔습니다 교섭이요 어 교섭 내꺼 잊었다 너의 노예가 될 것이다 절대로 와 겁나 세 보인다 실마나 스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군 주님을 위해 싸워라 음 나말의 아흔살자 부대라 재미있군 자 이거 새 다시 키고 처음 그거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야 쳐들어가 다 다 쳐들어가 아이템이 중요한게 아닌거 같애 아니 아이템은 중요해 뭔 놈의 쏭 있지 않았냐? 와 잠깐만 얌전하게 얌전하게 보기 아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연고 아 개거지같이 나왔네 야 쳐들어가 3번 부대 가 조져버릴까 좋았어 야 뭐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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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데 내꺼 하자 내꺼 하자 요 놈아 거미새끼 저거 죽여 겁나 안박힌다 연고 발라줘 이것도 발라줘 통 부셔줘 또 봐 또 발라 또 발라 좋아 가자 어 왜케 없는거 같지 분명히 많은데 뭔가 부족한거 같냐 불렀나 내 목숨을 낼 줄림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현옥해 현옥 망했다 그 밑에 앞으로 보냈는데 헤엥 딜좀 봐 와 미쳤어 와 이게 진짜 진통이다 142 미친 추가 추가 이거 왜 안갔어 너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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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가 아이고 이거 참쓰고 내꺼에 참쓰고 용병 사러가 넌 이제 1번이 아니다 우리 모두 많이 위험한거 같던데 비밀 와 마법사도 쓸 수 있네 가자 아 잠깐만 여왕님 여왕님 돈 있으면은 다 꼴아 박아야지 이게 예의지 2번 2번 2번마들 빨리와 오 추가평사 겁나 빠르다 얘를 빼야될거 아니야 너무 좋은데 내꺼 하자 법사들 법사들 아 진짜 저거 마법 폐지하는걸 줘야돼 내가 내한테 하지않은게 한내끼도 없냐 무슨 날라다녀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좀 참아 아유 강하다 자거 부셔 가라 가라 그만 자라 얘들아 잘 데가 아니다 뭐야 풀 피면서 도망 다녀 정신이야? 아니 주인님을 사망합니다 안 그거 뭐해 뭐해 이걸 부셔 이걸 부셔 이걸 부셔 저거 부셔 저거 부셔 그렇지 아 전차들 왜 이렇게 늦게 와 저거 좀 나중에 부시자 어차피 빼줄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저거 필요하오? 내꺼에 와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뭐해 뭐해 언제 다 지워졌어 벌써 부셔 이거 저거 부수고 아유 겁나 열심히 수리하네 진짜 엔간이 좀 수리할 것이지 그렇지 일꾼 다 죽여 어 뺏을 것도 없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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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쏘지였어? 이거 좀 부셔줘. 아 진짜 개 귀찮다. 귀찮게 만들었냐?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여기는 왜 있는 거지? 기지를 파괴하는 게 미션이네. 건들 필요가 없네 여기는 그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게 깨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일로 와봐. 뭔가 있을 거야. 길은 없는데. 왜 있는 거지 여기 그럼? 오 씨 뭐야 저거. 그러겠어. 뭐야 저거. 서브야? 뭐야? 아 위에 길이 있었네. 아. 저거 뭐야. 겁나 큰 덩어리 뭐야. 가. 내거 하자. 소환이 끝났습니다. 와. 지구메골 있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네들 가서 때려 부숴라 뭔데 여기서 놀고 있었냐 급한 와중에 아 근데 덩치는 엄청 큰데 별거 없다 700밖에 안돼 뭐 회복을 주는 건 좋은데 헤잇 이리 온나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부숴야지 끝나니까 내 생각엔 저거까지 한번 뺏어보자 궁금하다 헥! 엄나 좋은거 저거 저거 내보내 어디에 얘야? 얘가 줄로구요? 쟤도 마나가 있네 월록군주랑 한번 싸워봐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다 서브가 아니라 그런지 완전 내께되진 않네 아 원거리 추가 데미지다 좋다 깨러 가자 깨주세요 같이 서있으면 데미지 14플러스야? 겁나 좋다 11플러스네?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미친 절로 가는게 원래 길인가 보네 괜히 이상한데 갔어 남길 말은 남길 말은 실바라스 목숨만 살려나오 부탁이다 난 분명 도움이 될 거다 역시 악마다운 짓을 한군 목숨을 거칠 수 있다는 형제라도 팔아넘기겠지 얘기해봐라 난 형제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 병력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도 날 받아주기만 하면 그들을 물리치는 걸 도와주겠다 좋아 파이마트라스 충성심을 증명한 기회를 주지 그래도 조심하는게 좋을 거다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저는 쎄서 정신지배 같은 거 안되나 봐 현혹이 안되나 봐요 재밌었습니다 계속 리깸에서 한 한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다음 이어서 가죠 노스랜드로의 귀환 3주 만신창이가 된 아서스 왕의 함대가 노스랜드의 얼어붙은 남부 해안에 정박합니다 아서스가 약해지고 있어 원래 일리단보다 약하지 않았나 후각이었지만 일리단은 더 쎄졌잖아 서리안 들었을 땐 진짜 막 무적이 된 줄 알았는데 핏머리 생기면서 약해졌나봐요 들고 와서 우선 여기에 기지를 구축해야 합니다만 이 섬에는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건 무슨 저건 하이엘프 같은데 여기에서 뭘 하는 거지? 아서스 왕자 우리는 블러드 엘프다 쿠엘탈라스에서 죽은 원원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죽음의 땅을 정화할 것이다 레몬마트카노 노스랜드는 스컬지의 땅이다 여기까지오다 너희 크나큰 실수를 했다 엘프들을 모두 죽여라 뭐야 스컬지여 전진하라 어 내 둘님의 이름으로 모두 저단하라 리치왕 뭐한가봐 저건 대체 뭐야 장수풍뎅이야 풍뎅풍뎅 도와줘서 고맙다 강인한 자 리치왕께서 날 보내셨다 난 아졸레르베 고대왕 아누바라기다 고대왕이래 겁나 쎄보여 아누바라 도와준건 고맙지만 한가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을 시간은 없 재밌군요 게임 우린 당장 얼음 왕관으로 가야한다 되게 딱 봐도 그거다 잘 싸울 것 같이 생겼다 고대왕이래 고대왕 이거 써먹으라고 넣어놓은건가 아 나 배타는거 싫은데 아우씨 쌈머메꺼 추가될 병사는 없는거죠 딱정벌레를 만듭니다 시체에서 뭔소리야 스켈레톤같은거 만든다는건가 얘가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해 다섯마리의 짝정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해봐야겠다 광고도가 증가하고 피해를 반사합니다 음 깨뚫기 아 이펙트 쓰레기다 쓰레기로 쓰레기라고 밖에 할말이 없다 몇인데 능력치가 어떻게 되는데 나 이거 할래 이정도 30% 증가시켜주는데 해야지 이 맵엔 뭐 자원이 없다 그랬나요 이야 이건 시야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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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좀 뽑아라 아까 마법 해골이 엄청 쎄는데 마법 해골을 써야될거 같은데 어 마법 해골 있네 아 이미 업드 되어있구나 연고 어 저기로 죽까봐 난 정문으로 갈테니까 해골 해골들만으로도 겁나 센데 부대인데 그냥? 레벨이 이렇게 낮네 야 너 싸우면서 경험치 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생각하니까? 아 너가 무슨 처음부터 무슨 리치왕의 힘으로 산것도 아니고 원래 어느정도 한타까리 했잖아 왜 이렇게 기를 못추냐 얘는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나약한 용어 나약한 용어 뭐야 이거 기분 나쁘고 생사 죽어 헤엑 뭐야 저거 뭔데? 야 쟤한테 이거 죽자 쟤한테 이거 죽자 마나 가사면 좋을 것 같다 여기 눈이 아아아아 고통을 안겨주고 쟤 쓰레기 시간은 흐르고 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우리 어떻게 가지래 하자 하자 서리하니 굶주렸다 배가 왔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이템 주세요 아이템 너무 구리다 근데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우스 갈수록 약해져 매력이 없어 애가 이건 왜 2레벨이냐 이게 1레벨인데 이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냐 가자 뭐 어디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리로 가는 거야? 여긴 뭔데 이리로 가는 거네? 이리로 가는 건데가 아니라 길이 없네 아이씨 야 하 하 하 딱이다 저건 못 어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가자 선봉 가라 그러면은 일단은 상륙을 하자 뭘 나중에 하더라도 뭘 나중에 하더라도 워어메 워어메 넷클럽에서 터져버렸어 너가 그거 벌레 만들어줘 어 시간 제한이 없네 이거를 깨는 게 그거다 이거 여기까지다? 뭐야? 아 데미지 100이다 세긴 세다 이거 근데 어 저기 구성전 사과 뭐 야 뭐해 안 붙고 야 뭐해 안 붙고 해골보다 약하네 저 닭장골레를 아 아 지금 저기를 가둬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가면은 왠지 못 갈 것 같은데 못 갤 것 같은데 아 공조 살린거야 저 쓸쓸한 거? 안 차는 것 봐 아 그럼 이것까지 다 싹 정리를 해야지 활사가 되는 거겠지? 야 봐 그러면은 이거 뭐야 농장은 부수지마 목재다 농장은 부수지마 아니 아니 이걸 부수지 말자 괜히 저거 했다가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너는 가지 말고 아 내 생각에 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 근데 걔 없어? 캘투자드? 여기 방치해두자 와 사라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말조심 말조심이야 한 것도 없는데 이거 왠지 하면은 또 미친듯이 서두를 것 같으니까 지금 밝혀놔 맵을 좀 이해하고 살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맵을 공부해야겠어 예습이야 예습할 시간이야 잘 부순다 야 위에 뭐 있다 그러면은 내려가 뭐지? 야 수송사 어딨어 배가 왔군 싹 다 예습 해두고 한꺼번에 갑시다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언덕이지 여기는 왔던데고 그쵸? 여기는 그거 잡았던데 왕펭.. 왕펭귄 여기로 가야되는 거네? 펜던트다 엄청난 지진 대체 무엇이 이 땅을 괴롭히는 건 아 이거는 지금 갈 데가 아닌 것 같다 지금 가면 큰일 날 것 같다 내일까지 봤으면은 대충 이해한 것 같다 때려 부숴다 어우 돈 진짜 많이 나온다 걔 안오나? 켈투자드? 있으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켈투자드를 주세요 이 엘프들은 정말 형편없군 놈들의 고향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놀랍지가 않구나 내가 거기서 널 맞지 못한 것이 아쉽군 오랜만이다 아서스 아 만난 적 있어? 아 왕자니까 만난 적 있겠구나 네가 이 엘프들을 이끄는 건가 그래 내 병사들이지 하지만 지금 네가 상대한 건 정찰대에 불과하다 일리더님의 병력은 이보다 훨씬 강대할 것이다 안 봐도 뻔하지 뭐 나가 괴물들이랑 벌러델프랑 막 번거롭게 쳐들어올 거 아냐 얘도 불기둥도 있는데 엄청난 대군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아서스 그래도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그 병력이 얼음왕관 빙하로 진군하고 있지 니 소중한 리치왕을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왠지 타임어택 냄새나죠? 이건 구엘탈라스의 몫이라고 생각해라 아 또? 서둘러라 적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픽 왜 저래 리치왕 이해안을 다가오고 나의 병력이 더 불고 우선으로 넉넉하니 여전히 도착할 수 없겠사 다른 길이 있다 죽음의 기사 부서진 고대 왕국 아줄레놈이 우리 발밑 깊은 곳에 잠들어 있지 어둠의 시기에 몰락한 왕국이지만 빙하로 통하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앞장서라 아노바라 지름길이 있다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 잠깐 복제가 없는데 아 그거 없나봐 어 킬 기회는 또 그냥 주인공 몰빵하자 아무리 그래도 이 근처 언덕에 용이 살고 있다 아까 왔던 용 얘기하는 건가봐요 어 용을 잡으면은 이리 아파 혼내줘 혼내줘 어 뭐야 안쎄다 저거 사피론을 처치해야 되고요 용의 보물을 먹어야 된다 보물이 먼저인 것 같은데 나무가 없는 나무를 사면 이거 지어가지고 만들라고 이거 만든거야? 난 상대로 너무 너무한거 아니야 게임이? 잘못한거 있나? 용은 뭐 이거 벌레들로 잡아야 되겠네요 왜냐 거미줄 내리니까 그럼 배려 뺏어라 공중 때리는 아이템 필요할 것 같다 와 되게 잘 내린다 자동으로 내리니까 너무 좋아 내가 클릭하는 거면 까먹고 하나도 안클릭하다 다 맞이 죽는데 알아서 클릭해서 다 내려줘 개굴이야 이게 쌈 놈이야? 잠깐만 오바야 비용이라는데? 여기가 아니네 안쪽이네 존줄은 애들이구나 공격이 올 것 같은데 어디서 올지 감이 안 잡힌다 여기서 양쪽에서 이렇게 오나보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만들 게 많다 소비 가면 이거는 넣어줘야 될 것 같아 나는 지능이 있으니까 능지가 딸리는 니가 먹도록 가자 아 길이 여기 있네 생각보다 깊진 않나봐요 길이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무덤이 있어야 돼 무덤을 얻다 지져내 와 이거 너무 빡신대 네 마리는? 이번엔 좀 뭐지? 면역이네 왜 못 때려 푸른 용 보호의 두루마리 필요 없고요 어 좀 쎌 거 같은데? 저희 갔다가 개박살 낼 거 같은데? 주인님의 뜻을 받댑니다 주인님의 뜻을 받댑니다 거기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정찰하고 와 수호자를 처치해야 되고 용 사피로 이거는 뭐 쳐들어오는 건 없는 거야 그럼? 어 아니야 있어 바로 쳐들어오네 미친놈들이 바로 쳐들어오네 미친놈들이 게임 아 야 버텼다 지급자 아 아 아 아 수조님 아 얜 나가 처음 보나봐 왕자님인데 이런 것도 몰라? 왕창한 녀석 와 기절 시간 엄청나네 지금 이 2레벨 찍을 수 있네 80데미지에 기절 엄청 세 마리까지만 하고 이거 해야겠다 수비는 얘네들로 하자 벌레들로 완료 여기로는 안 오나봐요? 괜히 쳐들어갔다가 배만 날렸네 저기 용의 그 뭐시기 먹으러 갑시다 희체수레가 이 부정의 힘이야? 웃기네 희체수레 업그레야 희체수레에 바 반해버렸어 하더 희체수 희체수 언제 나오니? 야 언제 나오니? 아 방어도가 올라가는구나 데미지 35% 반사면 좋을 것 같다 적당히 여기 캐다가 얘 캐게 하죠 걔 넓어지면 아프니까 내 목숨을 낼 줄림께 근데 그 나가는 공성 유닛이 없었잖아요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공성 없는 찐다였죠? 그냥 대충 패면 되는거 아니야? 뭐야 야 뭐야 나와야 아들아 나와야 아들아 나와야 아들아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마도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그거 왜 제일 센거 안나오냐 개치사하게 유물의 무덤이 뭐여?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자 가자 두루마리의 힘으로 당연히 안통하겠지 나는 마법의 지배자 나 아니고 스님의 충북 사피온이다 당장 장치를 발결해 개소리 하지 말고 내려 하지만 잡담할 시간은 없다 고리옹이여 널 말 끊겼는데요? 이렇게 정직하다니 인상적이군 사피온에게 도전하고 살아남을 따라 승강마라 미안하지만 잡담할 시간은 없다 고리옹이여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껏 어어 딜좀 봐 미쳤어 야 겁났어 이거 점사해 점사해 제발 와 겁나 세 지금 내가 비빌 언덕이 아닌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나도 강해 나도 한타까리 한다 안통하네요 어 스킬도 써 얘가 사피온이구나 겁나 세다 멋있네 잡을만하잖아 왜이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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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킹만한가 아 왜 갤 뽑니 뽑을 것도 파는데 이해가 안된다 나는 이해가 안된다 나는 허우 이 정도는 아직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아직 할 수 있지 자 인상적이군 하지만 힘을 아끼는게 좋을거다 야 저런게 돼? 개사기꾼 2700짜리였지 2750 고대로네? 카오스였는데 데미지가 올라간 대신 약간 고르메 생각이네 오오 해올이 있구요 고르메 풀비디 아 탑공격 막는거구나 잠깐만 갑자기 갑자기 그 사기유릿을 보내면 어떻게 아 잠깐만 야 나오자마자 뺏어갈라 그러는거냐 설마 지금? 진짜 좋겠다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어어 미친 게임 쓰레기 게임 이번엔 또 뭐지? 가자 얘들아 어어 살짝 기분 좋았었는데 바로 저 테러로 기분 확 안좋아졌죠? 이거 3짜리 버려 의외로 저거 쓸일 많다 전혀 개사에 안 넣었는데 의외로 쓸일 많네 너는 그냥 회복용으로 쓰고 전사가 아니다 생긴건 진짜 영락없는 전사인데 아 너가 텐 너가 튼튼하니까 너한테 딜고리템을 줬자구요 내놔봐 아 이건 니가 먹고 이걸 줘라 이게 맞겠다 이거 주고 이게 있어야지 뭐 공중 때리다가 막 이제 앞으로 끌려나오고 그런거 없겠지? 안전하고 생길거같으니까 아 와아 여러 인물이 무자비한데 어둡의 재단 동물을 내리시겠습니다 죽으세요 죽어요 죽어요? 기껏 복종하겠습니다 와아 저렇게 들어온단 말야? 너무 역겨운데요? 이거 누구 준거야 타바 여행좀 가자 어리석은 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쟤네 있을까봐 좀 뺐는데 여기 기지 있다 그럼 이리로 가는게 탐험하는데 같은데? 기지가 저기 있으면 아 아 아 아 아 만약 길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 버려지는거야? 와 뭐야 아무것도 없어 칫게임 왜 길이네? 내 만들기 귀찮았나봐 상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모든 업그를 다한다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아 이거 돈 잔뜩 모아놨다가 한 번에 싹 써야겠네요 아 근데 이거 내가 고리를 안찍은게 좀 크다 속도 빠른거는 시원시원하긴 한데 고리만큼은 있었어야 됐네 고리만큼은 있었어야 됐네 이제 이정도 모았으면 됐어 검은성체 풀어 파워 가자 어차피 이러게 된거다 가서 구경좀 하고 와 뭐있나 여기 나부가 차막에 많이 있네 이루가 파밍을 원한다 파밍을 이루가 뭐야 뭐야? 근데 공중 못 때려? 죽여 그럼 아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린거구나 착한 행동인가보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어 야 이거 오반데 저기요? 연구 완료 잠깐만 야 어 저 저런 죽을 뻔했잖아 넌 사라줘야돼 에잇 에잇 언제 살았길래 이게 다 망가져있어? 아 나 이거 수리아 돈 모아야돼 수리아 시간 없어 결정되었습니다 아 사백씩 채워야돼 빨리 빨리 오픈되라 깨게 이번엔 또 뭐지? 아 너도 업글을 받는구나 말해라 어리석은 자 와 세긴 세다 업글 받으니까 확 세네 말조심해 와 와 먹어주는 것도 일이다 씨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업그레이드 완료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초당 1회 데미지를 줍니다 1? 말조심해라 아아아아 야 아니지 이거는 근데 되게 악하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벌리 잡듯이 잡네 우린 걱정한다 이번엔 또 뭐지? 아군 병력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좋아좋아 초코초코 만화 채워줘 그렇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치 왕을 위하인 아 붙으면 근접 공격받는구나 아 붙으면 근접 공격받는구나 우린 복종한다 아 잘못 뽑았다 야 야 아 적도는 되게 좋은거 많던데 왜 나는 별로 없는거 같냐 기분 나쁘게 들어가지냐 그거? 어 와 둘은 안된다 빠져 너흰 2번 부대가 아니다 이제 큰일났다 왠지 내리면 여기가 재산 날일거 같은데 더러운 기분 혹시 맞는거 같다 오 오 오 잠깐만 야 괜찮은거야? 안괜찮은거 같은데? 완전 안괜찮은데? 으 음 음 너무 강한거 아니요? 아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잖아 연구 완료 와 말도 안 돼 씨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요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 고맙니다 저거 겁나 절퍼된다 아 이게 공성이구나 하 내 목숨을 밀줄림께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센 거야 한번 속아 졌으니까 뭐 어떻게 비벼 지게차 다음 거는 다음부터는 와 이거 너무 센데 저 어떻게 밀어 쳐들어오는 거랑 엮였었나 보다 이번엔 또 뭐지? 어서 얘네들 잡아 뭔가 나오겠지 뭔가 나오니까 모르겠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공성 은근히 빠르다 빠름이네 아무리 극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백인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확실하게 말해 어리석은 자여 와라 와라 야 이거는 강하다 진짜 세다 저 업글도 다 안 됐는데 더럽겠어요 미친놈들이 어리석은 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빨리 75 주세요 아 아 아 아 저걸 어떻게 깨냐 너무한데 아 아 그냥 기만이야 아 부족장 자네가 아이템을 갖고 있나 배를 사야겠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야 그거 아니야 펭귄 학살자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 캐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 이것도 있네 굴러드 엘프 적있네 그럼 이거 깨려면은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그럼 여기도 막혀있는데 길이 있는건가? 길이 가면은 풀리나? 아니면 아니 넉넉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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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너무 쓰다 써 그냥 너무 쎄다 아무것도 없었죠? 한번만 더 갔다와 뭔가 있었는데 놓친건가? 이거 6개 사고 뒤에서 딜 넣으면서 일단은 업무를 더 지어서 업무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문이 없다 나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 목숨을 낼 줄림께 우리 간다 아니 이게 왜 나오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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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끌고 가봐 나는 어로붙은 왕좌마를 섬긴다 말 조심해 일단 끌고 가봐 다 끌고 가봐 좋아 가져와 아까 군복 왔었고 아이고 아이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이번엔 또 오직간 났습니다 이거 공격함이구나 그런거 상대해줄 때가 아니야 타 타 얘들아 왜 못하니 왜 못하니 배가 있는데 타질 못하니 배가 있는데 타질 못하니 진짜 진짜 못한다 타질 못해 가 왜 어딨어? 일로와 죽으면 어떡하니 바쁜 시끼에 타이밍 이거 고갈돼서 빨리 깨야 돼 호완 색깔 왜 그렇게 됐어? 뭐야? 지원을 오든 모르든 여기 한번 버텨야 될 것이여 전투하는 배가 여기 가요? 가봐 깨는 거 깨는 거 깨는 거 세 개나 왔다 세 개나 왔다 세 개나 있다 우리 잘 비겨봐봐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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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다 와 다 와 다 들어가 기꺼이 어디 왜 이렇게 소유롭게 안 터지고 있지 이런 스타일이었나 원래 어 일로 올 수도 있네 심지어? 아 안 터지고 두 개 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넷 셋 셋 야아 공성병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나왔다 이번에 12,000원 괜찮네 어 이러면 아래쪽 공구만 아래쪽 뭐 있을까 누구 부수냐 저거? 얘누나 지켜 그리고 정찰하자 정찰하고 오자 가자 위험하면 쟤를 버리고 가겠어 헉 거미떼다 거미떼 모여봐 모여봐 저거 진짜 좋다 비싸긴 더럽게 비싼데 전투력이 준수한데? 하성진 안좋아도 강하긴 강하네 이거봐요 벌레 부린다? 이거 이러봐요 벌레 부린다? 이번엔 또 뭐죠? 내게 영역을 내리지 못한다 하성진 안좋아 아니 거길 노려 미친놈들아 아니 거길 왜 노려 킹갈 체력은 의외로 낮네요 벌레가 어디있냐 벌레가 어디있냐 주인님을 삼깁니다 누구도 내게 영역을 내리지 못한다 벌레 좀 가져와봐 끝났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나 쿠션만 못하네 나에게 영역을 내리지 못한다 보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게 영역을 내리지 못한다 가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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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 불량 뭔데? 어떡해 와 여기 길이 있네? 여기도 길이 있고? 공격을 받는 동안은 공격을 오는 시간이 차감되지 않는 공격을 받는 동안은 공격을 오는 시간이 차감되지 않는 공격을 받는 동안은 공격을 오는 시간이 차감되지 않는 와 이거 심각하다 이거 다 지워야겠는데? 다 지워야겠는데?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지진이군 대체 무엇이 이 땅을 괴롭히는 건가 무엇이 이 땅을 괴롭히는 건가 저기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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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을 좀 덜 당하는 지금 저기를 파밍해야겠어 지워야겠다 깨지겠다 딱 봐도 내 목숨을 내줄릴게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못 지어요? 잠깐만요 못 짓는다고? 가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을이 조심해 다 터지면 위험할 것 같은데? 다 터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번엔 또 뭐죠? 말해, 어리석은 자리 누구든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 어리석은 자리 마약한 겁쟁이 같으리 비쥬 안전 말해, 어리석은 자리 비쥬 안전 비쥬 안전 비쥬 안전 막았어? 저걸 또 막았다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저 동네는? 뭐야? 인구도 4만 줄이면 돼 4만 나무 캐고 이거 부셔야겠다 수익을 위해서 많아서 이번엔 또 뭐지? 산자도 죽은 자도 모두 삼켜버리겠다 지국만 가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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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킹 아 아 저기요 펭귄왕 펭빠 아 미친 야 청소해 이리와 이리와 와 너 스플래치 데미지 있네 겁나 잘 써 뭐야 아 아 우리의 피를 맞지 남은 놈 숙여 아 길이 여기 있구나 음 음 말 조심해라 저것도 부셔야겠구만 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약한 겁쟁이 같은 이리로 오고 일로 오고 저 3번 부대랑 이걸 엮어서 쳐들어가자 말 조심해라 일단 이거 먼저 정리를 해서 이쪽에 이제 저 검은 성체를 유지시켜 놔야 되니까 뭐 1,2단 거야? 젠 되진 않을 것 같네 디자인을 와 쎄다 아 저렇게 난잡하게 여기저기 때린다고? 수리해 수리해 아 내가 또 굴러왔나 그래 스스로 가자 물 좀 그만 깨라 야 아 업그레이드 다 돼있어 다행이다 아 저거 자리가 너무 없는데 아이템은 안줄거 같고 좀 돌파해야겠다 저거 상륙을 해야되니까 이건 필요가 없겠다 일로 오고 말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라 풀고 가자 다 뒤져본거 같다 이제 아이템도 다 먹었고 어 뭐야 자음키는 데가 있네? 아니 씨 주인님을 삼깁니다 여기다 지워야겠다 아 이런게 있었어? 저기는 저기 저 거미인데 거쳐서 가야되나 보다 빨리 쳐들어가자 그럼 괜히 끌지 말고 수비는 어차피 얘네가 할테니까 지워 없어도 되겠지? 2번 2번도 탐유해 그리고 건물 부서야되면은 가야되니까 누더기골렴도 필요없고 딱 시체수레만 있으면 될거 같다 시체수레라 저기 벌레들 왜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냐 이 게임은 원래 이런거야 뭐 이 리포지드만 이런거야 뭐야 좀 심하다 하 빨리 모여 얘들아 해가 좋겠지 자 좋아좋아 저 공격 도발이라도 있나? 얘만 봤네 나 좋지만 뭐하냐 아 얘가 벌써 어? 아 여기 길 있구나 이게 수호자의 길이네 저 종족의 싸움이랑은 관계가 없는 동네네 와 그거 하라 그래 다 때려 부수라 그래 뱃뱃을 내리지 못한다고 와 엄청 튼튼하다 무새가 때려버리네 좋아좋아 뭐 큰일 나게 간거 같고 건물 부셔야 돼 얘네 살려야 돼 저게 필요하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세 개는 있어야겠지 요렇게 와 건물 깰 게 없네 맞다 필요가 없겠구나 세 부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때려받으면 되겠네요 이번엔 또 뭐지 이야 강하다 궁극기가 뭐냐 냅두기 때를 만들어서 체력을 흡수한다 그런 계통이네요 뭐 주냐 뭐지? 그것도 안 주네 소환이 끝났습니다 반지 방어력 반지 나온 게 다야? 하긴 뭐 비교적 초반 아이템이니까? 확실한 건 없다 아이고 아이고 위험을 감수할 가치는 충분하다 알겠다 어서 가지 어서 다음 40분 걸렸나? 다음 40분 걸렸나? 다음 것도 가 공포의 군주의 몰락 같은 시각 역병지대 실바나스와 충직한 하나수인들이 공포의 군주의 힘에 맞서 정밀한 타격을 입힐 계획을 세웁니다 음 악마와 실바나스 이렇게 전쟁하고 있네요 아사스 노려야 되는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로데론 쪽 로데론이겠죠? 모르겠다 불량주절 실패한 것 같은데 아 아 가리토스네 전부 비슷하게 들려서 말이야 인간을 모두 없애지 않고 마지막 남은 잔당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놈들은 요새 내의 별개의 병력을 운영하고 있다 와 인간은 완전 걸레짝이 됐다 여기서는 이 형제는 생각보다 영리하구나 파스테 캠페인 이후로 아키몬드 죽은 이후로 나온 인간 대장급이 가리토스 한 명인데 제이나도 안 나오고 메디브도 안 나오고 그 가리토스가 조종당하는 애야? 와 그렇다면 발각되기 전에 걸레짝 땜 뭐 하여튼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 아 나 이런 임무 싫은데 서둑이지 않으면 우리 계획이 발각될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 물론이지 빠르게 공격하기만 하면 대수록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를 거다 전투 태세로 니 주인이 누구냐 어둠의 여왕님 전 그분의 명을 따릅니다 경찰병이 돌아왔다 문을 열어라 다들 준비해라 때가 왔노라 아 근데 실바라스도 능력이 너무 좋아서 땡긴다 이 마스크 막 써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아 아 저기야? 얘가 울고? 와 자원을 그냥 와 아예 아무것도 안 좋은 상태로 시작하네 너무하는데 가고일 어 검은 성체 구덩이 구덩이가 없는거지 금이 더 필요합니다 적어 씁시다 업그레이더도 이쪽 계통으로 금이 더 필요합니다 대수록의 기지와 가리토스의 기지를 파괴하면 된다 어 여기 먹는 것도 있네 이걸 다 때려 부숴야 된다고? 미쳤냐? 하하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남은 시간 아 남은 시간 안에 쳐부수는 거구나 이거 다음에 해야겠는데 시간이 안 맞는데 그러면 그냥 재워버렸어 이거나 부셔 이거 부수고 일꾼 죽이면 되는 거 아냐 그냥?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달아나게 해선 안 된다 와 불의비 숙면 맞아 이 개 이게 문제였어 거대한 악마가 나오는데 어 이래서 돈을 안 준 거구나 그 공성변기 만들까봐 잘 만들었는데 전투까지 감안해서 공성변기까지는 못쓰고 딱 이것까지만 써야겠다 저 부분까지만 쓰고 업그레이더를 쓰는 걸로 잘 꺼해 저기 여기 망가졌고 와 어둠의 기사 군주 가리토스 이거 일꾼만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냐 그냥? 이런 식으로? 대수록 군주님께 영광을 대수록 군주님께 영광을 대수록 군주님께 영광을 소설이 끝났습니다 모두 없애라 니가 이 폭로를 지휘하는 인간이구나 난 가리토스라 목숨을 걸고 주인님을 지키겠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 대수록 군주님께 승리를 다 죽어도 되니까 저거 부숴야 된다 우와 겁나 세다 이런식이구만요 다음 이라기보다 녹화 한 번 끊고 들어가죠 오늘 엔딩 아직 봐버려야겠어 밤을 새야겠어 노잠으로 간다 누가 vem